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여러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그래핀은 가장 유명한 신소재가 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수 있으며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뻔히 아는 당연한 내용부터 들어본 적 없을 이야기들까지 함께합니다. 그래핀의 화학 시작합니다. 그래핀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간단히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가장 위에 육각형들로 이루어진 얇고 편평한 한 겹의 종이가 바로 그래핀입니다. 육각형의 각 꼭지점들은 탄소 원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래핀은 탄소로 만들어진 가장 얇은 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그래핀을 잘라 다른 것들을 만드는 듯 싶지만 단순히 연관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점과 같아 0차원 탄소물질이라 불리는 플러렌, 1차원 탄소물질인 탄소나노 튜브, 그리고 연필심으로도 잘 알려진 여러 겹의 그래핀이 쌓인 흑연 모두 같은 탄소물질들입니다. 탄소는 주위 다른 원자들과의 결합을 위해 이루는 형태로부터 오비타를 고려해 SP, SP2, SP3로 세분화됩니다. 이 중 SP와 SP2는 평면 형태를 이루며 SP3는 4개의 연결이 가능한 만큼 입체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핀과 앞에 3가지 탄소 구조들은 모두 SP2인 평면 분자입니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지만 연결 관계의 차이로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을 동소체라 부릅니다. 탄소는 특히 다이아몬드부터 이들 평면 구조까지 여러 동소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정말 많은 동소체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핀이 관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은 먼저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이 가장 대표적이죠. 연필심으로 회로를 만들어 꼬마 전구를 켜본 적 있으시다면 흑연의 전도성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떼어낸 한 겹짜리 흑연인 그래핀 역시 전기가 통하겠죠. 그리고 얇다는 특징은 가볍고 휘어지고 투명하다는 성질을 부여합니다. 그럼에도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한 물성을 만들 수도 있고 기체와 액체가 투과하지 못하니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핀이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탄소 평면 물질이라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일까요? 이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분석 기술의 발달은 그래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까지 나아갔습니다. 원자힘 현미경을 통해 이리듐 표면 위에 그래핀을 올리고 분석한다면 탄소가 위치한 곳과 중앙에 비어있는 곳이 정확히 촬영됩니다. 자연스레 육각형 형태를 이룬 화학 결합들도 촬영되어 있죠. 정확한 원자들의 위치나 이들의 진동에 따른 특성까지도 모두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자를 빛으로 사용하는 전자 현미경 역시 원자 해상도의 장비를 사용한다면 탄소 원자들이 모두 보입니다. 심지어 탄소가 비어있거나 산소로 치환되었거나 질소로 치환된 위치까지도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그래핀이 분리되었을 당시에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흑연에서 한 겹씩 떼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유니버스티리 오브 맨체스터의 안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가 성공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까지 이어집니다. 콘스탄틴 세르게이비치 노보셀로프 경 그리고 안드레 콘스탄틴 가임 경 이라는 명칭처럼 두 분은 기사 자기도 수여받습니다. 한 분의 퍼스트 네임이 콘스탄틴이고 다른 분의 미들 네임이 콘스탄틴인데 특별히 가족관계라던가 의형제라던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마도 우연일 겁니다. 노보셀로프의 지도교수가 가임이며 두 분 모두 독특합니다. 학교 대표사진 찍는다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대충 온 노보셀로프 교수나 개구리를 자기장에서 공중부양시키는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받아 노벨상과 이그노벨상 둘 다 수상받은 유일한 사람인 가임 교수나 재미있는 분들입니다. 그래핀의 첫 분리는 그 유명한 스카치 테이프로 찍어내 기계적인 방식으로 박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퀄리티의 그래핀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인데 문제는 생산성이 너무나 낮아 비용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도 대량화나 대면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핀의 합성법은 다양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기화학적 합성법 화학적 박리, 열분해, 산화절개 정도가 초기 기술입니다. 고리 한 개짜리 구조부터 합성하는 방식도 있지만 커다랗게 만들긴 어려워서 어느 정도 기본 형태가 잡힌 코로닌이나 펜타신 등을 연결해 적당히 작은 크기의 그래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산소가 추가되지 않아 전도성이 매우 좋습니다. 간단하고 대량 합성이 가능한 하지만 그래핀 대신 산화 그래핀이 얻어지는 방식으로 산성환경에서 흑연층을 분리하는 화학적 박리가 있습니다. 물에 분산된 채 사용되는 종류의 그래핀들은 거의 이 방식으로 합성됩니다. 구연산과 같은 작은 유기화학 분자를 태워 탄소 응진물로 만드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나노 그래핀은 자외선을 조이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내는 그래핀 퀀텀닷이 됩니다. 마지막 산화 절개는 앞서 보았던 탄소 나노 튜브와 그래핀의 유사성을 이용합니다. 탄소 섬유나 나노 튜브를 화학적으로 잘라내거나 편해서 그래핀을 만들게 되죠. 산화파를 위해 가장 각광받는 그래핀의 합성법은 화학 증기 증착법입니다. 메테인 등 탄소 전구체를 원하는 표면에 쏘아내 한겹의 그래핀을 만드는 방식이며 아주 커다란 면적의 그래핀까지 연속적으로 합성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도 CBD를 이용해 그래핀 필름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회사가 여럿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합성법들을 구분한다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던 기계적 박리가 가장 높은 품질과 더불어 엄청난 소모 비용을 요구합니다. 용액에서 간단히 할 수 있던 화학적 박리는 매우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산소가 다소 포함되어 전도성 측면에서는 품질이 조악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처리 방법도 있지만요. 분자의 화학 반응으로 만드는 경우 비용이 비싸고 품질은 애매합니다. 당연히 CBD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핀을 만들기만 하는 데서 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탄소 종이처럼 자르고 휘고 접고 연결하고 다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결과에서는 그래핀을 잘라내 리본 형태로 만든 후 두 개를 겹쳐 붙여 나노 튜브를 제조하기도 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것은 아니며 그래핀 나노 리본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전개도대로 그래핀을 잘라내고 그 속에 풀러렌을 넣거나 빼내는 작업을 인위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전에 살펴봤던 오리감이나 키리감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분명 둘 다 신기한 활용법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그래핀의 실제 사용 분야를 먼저 매우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그래핀의 특성을 모두 활용해 만드는 그래핀 투명 전극입니다. 휘어지고 투명한 만큼 LED나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됩니다. 제조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결함이나 안정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개선되면 시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핀으로 제조하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또한 대표적인 활용 분야입니다. 얇고 작고 전기가 흐르는 성질로부터 센서의 제조에도 쓰입니다. 유기분자 구조와의 유사성을 이용해 생체 시렬을 진단하는 바이오 센서에 많이 쓰이며 전기적 특성을 이용해 자기 센서나 기체 센서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리튬 이온 배터리나 한 단계 더 나아간 소듐 이온 배터리의 극으로도 사용됩니다. 태양전지의 제조에도 그래핀이 사용되며 체내에 투과해 약물을 전달하거나 종량 위치를 빛으로 확인하고 암세포만 태워 제거하는 등의 의학학적인 활용에도 이용됩니다. 조금 더 많이 상용화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전도성 그래핀 잉크입니다. 전도성 잉크를 팬이나 물감, 페인트 형태로 표면에 그릴 수도 있고 이를 이용해 회로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검은색 염료라는 반타블랙은 그래핀은 아니지만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드는 물감입니다. 반타라는 단어 자체가 수직 정렬 나노 튜브 배열이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야기한 그래핀의 응용 분야는 혁신적이고 유용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런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보다는 조금 더 신기한 그래핀의 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탄소로 이루어졌으며 유연한 재료이고 전도성을 갖고도 투명하다는 성질 이 네 가지 개념만으로도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렌즈 분야입니다. 단순한 렌즈가 아닌 뭔가 첨단 미래적인 모습으로 설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넣으면 더 멋집니다. 이 렌즈는 그래핀 회로와 센서로 설계되었는데 실시간 혈당 측정 가능한 렌즈입니다. 눈물에 함유된 포도당 양을 측정해 당뇨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측정합니다. 사진은 초기 모델이어서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달려 보이지만 최근의 그래핀 렌즈 기술은 원격 데이터 송신이 가능합니다. 그래핀 패턴과 회절 형태를 새긴 렌즈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줌인 기능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을 보려는 것처럼 눈을 살짝 찌뿌리게 되면 그래핀 렌즈 장력 발생으로 패턴 변화가 생겨 더 먼 곳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 기술들이 시도 중이며 현재까지 최고 기록은 2.8배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적외선 시야를 보도록 하는 그래핀 스마트 렌즈도 있습니다. 대단한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편리하기 위한 그래핀 렌즈 기술도 있죠.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의 겉에 그래핀을 매우 얇게 올린다면 태양빛의 전자기파를 흡수해 눈의 열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의 추가성이 낮은 것으로부터 안구의 수분이 증발해 안구 건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테스트로 효과를 확인했었는데 보통 렌즈와 그래핀 렌즈 하단에 달걀 흰자를 몇 방울 떨어뜨려 넣고 실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50초나 돌렸습니다. 일반 렌즈는 마이크로파 투과로 흰자가 하얗게 굳어졌지만 그래핀 렌즈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수준의 마이크로파에 노출될 일은 없어야 할 테니 이미 충분한 수준입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비율이 역시나 산소, 탄소, 수소 정도가 되겠죠. 탄소 생명체인 인간은 오감의 의존에 주의를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탄소물질인 그래핀으로 오감을 대체한다면 뭐 어차피 다 같은 탄소니 왠지 멋지지 않을까요? 시각에 대한 그래핀의 접근은 콘택트 렌즈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인공 막막 분야입니다. 막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며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막막 기능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도 형상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핀을 이용한 인공 막막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를 통해 입력된 형상을 거의 같은 형태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청각 역시 가장 중요한 작용은 고막입니다. 이번에는 화학적 박리안 그래핀을 이용해 그래핀 필름을 제작해 고막 손실을 대체했습니다. 두 겹의 상피세포 내부에 그래핀 층을 도입해 내구성과 진동 전달이 가능하도록 접근합니다.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고막 진동이 재생되어 정상적인 작용이 가능합니다. 인공 후각은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기체 속 분자가 닿는 것을 인식해 전기 신호를 만들면 되니 앞서 봤던 그래핀 기체 센서와 유사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후각은 인식만이 아닌 구분 그리고 감정이나 기억과 연계된 정보 처리와 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화학 분자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의 그래핀 칩을 이용해 몇 종류의 화학 분자를 각각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내는 연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주 정밀한 센서의 개발이 아닌 인간 컴퓨터 연계까지 고려된 중입니다. 인공 혀 역시 몇 가지 분자들에 대해서 이론 계산과 함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산소가 도입된 산화 그래핀에 약 2nm 직경 수준의 탄소로만 이루어진 소수성 부분을 도입합니다. 주위에 산소로 가득한 부분은 물과 상호작용하는 미래 주위와 같은 환경이며 특정한 분자들이 달라붙어 자극을 만드는 미래는 들어맞는 결합만이 가능하게 설계된 소수성 섬 부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수성 환경 속에서 여러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유기분자들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인공 혀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까지 최근 구현되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혀만큼 미묘한 미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먼 미래일 수 있지만 한 번 만들어진다면 분석 센서 수준인 만큼 인간의 후각이나 미각 정도는 별것 아닐 정도의 감각이 탄생할 것입니다. 마지막 인공 피부는 가장 많은 발전이 있던 분야입니다. 그래핀이 워낙 얇고 유연하며 가볍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피부의 촉각 감지 패치로 사용하기에 최고의 소재입니다. 사람의 숨결을 느끼도록 한다거나 좁은 영역 혹은 넓은 영역으로 접촉했을 때 단순히 닿았다의 여부 정도가 아닌 범위 수준에서의 촉각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부에 붙여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단순히 붙여두기만 해도 혈당을 비롯한 여러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것까지도 최근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더 기묘한 그래핀의 사용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래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라 해봤자 실상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주파수들로 떨려 음향을 재생할 수 있을 정도의 진동판이 핵심이죠. 연구진은 음향 재생층과 압력 감지층, 전극층을 쌓은 형태로 종이 두께의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위를 누르냐에 따라 버튼에 쓰인 숫자를 읽어주는 것처럼 미리 녹음된 소리가 재생됩니다. 그래핀을 통해서 말이죠. 재생되는 소리는 선명하게 분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기술 역시 골전도 스피커처럼 피부에 붙여 소리를 재생시키는 나노 패치 기술을 그래핀을 이용해 발전시킨 것입니다. 오감을 인식했다면 이들을 전달하고 명령하는 인공신경계 역시 그래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냅스 자체를 그래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며 입력 정보 전달로 구동까지 가능합니다. 사진에서는 간단히 펴지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표현했지만 물리적 동작을 구현하는 인공 근육 역시 그래핀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정도면 감각의 입력과 전달, 동작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래핀 기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탄소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니 어찌 본다면 인공인간도 가능한 미래가 아닐까요? 요약입니다. 그래핀은 한 겹의 탄소 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핀의 대면적 합성은 충분히 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는 분야 또한 다채로워 우리가 상상하는 전형적인 전자기기 외에도 신기한 여러 측면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